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곡은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중 하나죠. 알라딘의 주제곡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A Whole New World 그리고 알라딘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부른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제가 리액션을 해보러 왔습니다. 맨아, 마슈드와 나우미 스캇 주연분들이죠. 이분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액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나우미 스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미 스캇. 나우미 스캇의 본명은 나우미 그레이스 스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1993년생이시고요.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많은 드라마 시리즈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제가 바로 무엇이냐? 2017년도에 나왔던 파워레인저스에서 킴벌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 영화였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나온 알라딘 작품에서 자스민 공주 역을 맡게 되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위키타임은 여기까지 아주 짤막하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우미 스캇과 맨아, 마슈드가 부르는 A Whole New World 한번 바로 리액션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렛 액션! 어, 이게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쵸. 아, 추억이네요. 제가 아직 영화를 안 봤습니다. 아, 진짜 영화 빨리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영화 빨리 보고 싶은데 Show you the world 아 이분은 음색 좋으시네요 와윤 아 진짜 와우 방금 그 자스민 공주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장면을 완벽하게 지금 실사화하는 모습인데요 와 진짜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이 두 분들의 또 음색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리액션했던 자비아 월드랑 그리고 제인의 곡은 좀 뭔가 쓸쓸한 도시적인 감성이 묻어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예전에 봤던 만화 영화 그대로 순수하고 그런 이노센트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상될 것 같다 그의 경우를 베랑스 아 진짜 지금 진짜 시간여행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와우 아 이게 딱 그 뮤비라기보다는 고 매직 카펫 라이드 씬이네요 딱 아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맨 앞 마스드 그리고 나오미 스카스의 A Whole New World 저 혼자 이렇게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와 저번에 들었던 그 제인과 자비아 월드의 버전은 굉장히 도시적인 쓸쓸함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거는 딱 정말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명장면 매직 카펫 라이드 장면을 거의 진짜 똑같이 실사화를 해서 추억여행하는 것 같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스민 공주가 Whole New World 맨 처음에 딱 뱉을 때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 마스드 이분도 배우실 텐데 두 분 다 가창력이 굉장하시네요 나오미 스카스는 아까 위키타임에서도 봤듯이 싱어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웬만큼 하는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남자분 맨 앞 마스드 분도 굉장한 가창력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영화를 안 봤는데 오늘 영화를 봐야겠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고 사실 주변에서 영화를 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본 게 정말 후회스럽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원래 원곡 자체가 아름다운 선율이고 굉장히 사람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멜로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전에 알라딘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처럼 추억에 빠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르니까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 되고 싶어서 항상 여러분들 코멘트 코멘트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라오미 스카과 맨 앞 마스드의 A whole new world 듣고 왔고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 주랑 다음 주 중반까지 저 혼자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더욱더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아 그 전에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I'll learn me please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컨텐츠들 리액션이 됐던 저의 노래가 됐던 CM의 뉴욕 브이로그가 됐던 여러가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항상 stay tuned for us 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알겠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t's action!